오늘은 윷놀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윷놀이는 지금의 말로는 소놀이입니다. 소와 말이라 할 때의 가축인 소입니다.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농사일을 책임지는 소 말입니다. 여기서 육은 곧소를 가리키고 한자로 소우라는 말의 원래 말이 됩니다. 즉 윷놀이의 육은 윷놀이라는 말로써 유의 놀이, 즉 소의 놀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육가 곧 소가 되는데 육가 단모음화 되어서 우가 되는 것입니다. 유의 이전의 말은 슈가 되고 쇼가 되기도 합니다. 쇼나 쇼라는 발음은 아마도 단군 조선시대 발음이 되고 쇼에서 변한 유는 유성화 되어 나타나는 발음이 되고 유가 다시 지금의 우가 된 것으로 됩니다. 또 쇼는 단모음화 되어서 지금의 소가 되는 것이지요. 윷놀이에서 도, 개, 을, 윷, 모는 각도, 양, 소, 말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돼지, 개, 양, 소, 말입니다. 돛의 새끼는 돛하지에서 발음이 변하여 도야지, 즉 돼지가 되고 개 즉 가위의 새끼는 가위하지에서 변하여 강아지가 되고 소의 새끼는 소아지에서 변하여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마아지에서 변하여 망아지가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동물은 각 적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로서 오가를 상징합니다. 오가를 지금의 중앙행정부로 대입하면 돼지는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사회부, 개는 치안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양은 권선징악을 책임지는 교육부 겸 검찰청과 법원, 소는 농사를 책임지는 농산부, 말은 명령과 국방을 책임지는 청와대 겸 국방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윷놀이에서 말하는 도개글윤모는 옛날 약 1만 년 전에 세워진 한국, 약 6천 년 전에 세워진 배달나라, 4356년 전에 세워진 탄군조선, 이후 부여시대에 오가를 가리키는 말로써 각 동물의 특성에 맞추어 국가행정기관을 할당한 것이 됩니다. 오가위에는 풍백, 우사, 운사의 3사가 있는데 지금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합니다. 즉 옛날 한국 배달, 탄군조선 시대에 이미 3권 분립이 되어 있었고 행정부의 각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윷놀이를 하려면 윷놀이판과 육가락과 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이라 함은 윷가락을 던져나오는 점수에 따라 옮겨지는 작은 물체로서 바둑알이나 장기판 알처럼 만들어 색을 칠하거나 하여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윷가락은 둥근 나무토막을 반으로 쪼개어 양분하여 납작한 부분과 둥근 부분으로 하고 모두 4개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윷놀이판은 28수와 북극의 별자리를 나타낸 그림인데 바로 달력입니다. 윷놀이판이 새겨진 고인돌이 있는데 약 15,000년 되었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음양오행의 역학이나 역법 즉 달력과 풍수를 연구한 제가 볼 때는 약 3만 년 전부터 달력이 완성되어 그때부터 윷놀이판이 이미 완성되었고 나중에 고인돌 덮개에 새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윷놀이는 서기전 2700년경에 배달나라에 자부선인이라는 도인이 달력을 재정비하여 후손들에게 영원히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미나는 놀이로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주로 철 따라 농사를 짓거나 하늘과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준이 되는 달력으로 존재하였는데 배달나라 이후에는 놀이로서 나라 안 백성들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구상에는 우리의 윷놀이와 유사한 놀이가 많은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온 세계로 전파된 것이 분명합니다. 윷놀이에서 점수는 한 개만 눕고 나머지 세 개가 모두 엎어진 도가 나오면 1점 두 개가 눕고 두 개가 엎어진 개가 나오면 2점 세 개가 눕고 한 개가 엎어진 글이 나오면 3점 모두 누운 윷이 나오면 4점 모두 엎어진 모가 나오면 5점이 됩니다. 말이 가는 방식은 천태마냥임으로 생략합니다. 여기서 점수는 음양오행이라고 할 때 오행에서 상생의 원리에 따릅니다. 즉 동서남북 중에서 중앙을 기점으로 도는 1점으로 토에 해당하는 중앙, 개는 2점으로 금에 해당하는 서쪽, 그는 3점으로 수에 해당하는 북쪽, 윷은 4점으로 목에 해당하는 동쪽, 모는 5점으로 화에 해당하는 남쪽이 됩니다. 1점에서 5점까지에 해당하는 도개글륜모는 오행이 되는 도금수화목의 차례로 할당되어 오행상생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기관이 상호, 완전히 독립,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윷놀이가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윷놀이라는 말의 어원과 달력의 역삼이 윷놀이의 이유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절마다 윷놀이를 하면서 옛 조상들의 지혜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홍익인간 이와 세계 만만세. 홍익인간 이와 세계 만만세. 홍익인간 이와 세계 만만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